학생은 노래를 잘 부르나봐요. 그래서 제가 찾아온 거거든요. 천태만상 부르게 해주세요. 그럼 박수를 한번 바로 청해볼게요. 반사 변호한다 변호사 범인 잡는 형사 계령산의 우체도사 연구한다 박사 운전한다 기사 드롭 택시 기차 전차 버스 봉고 도전 기증기 요리한다 요리사 소개한다 중개사 파마한다 미용사 간호한다 간호사 알랄랄랄리아 천태만상 인간세상 사는 것도 가지가지 귀천이 따로 있나 천태만상 인간만상 가지가지 살아요. 그렇죠. 가지가지 살아요. 은하 친구는 이 노래 실력을 그럼 어디서 키운 거예요. 이게 또 우리 학교에 되게 뛰어난 음악쌤이 계신데 그 음악선생님께 제가 영광을 받아서 아 음악선생님한테서 배웠다. 지금 많이 쑥스러워하고 계시는 분이 음악선생님 맞나요. 맞습니다. 자리를 한번 모셔볼게요. 은하 학생이 본인의 음악실력 끼 이게 다 음악선생님한테서 왔다는데요. 이제 저희 학교 학생들이 전체 기숙사 생활이고 그 다음에 아이들이 전공에 실습을 할 때 굉장히 힘들어하는 모습들을 많이 봤거든요. 그래서 이런 학생들이 스트레스를 조금 어떻게 풀까 생각을 하다가 음악시간에 이제 노래방 기계에 매달 최신곡으로 업데이트를 해서 아이들과 함께 노래하면서 그렇게 활동하면 스트레스를 조금 풀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그렇게 같이 함께 노래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학생들 함성 소리 한번 들어볼까요? 함성! 응원합니당. 아무 일도 내겐 없는 거야 처음부터 우린 모른 거야 어, 넌 그러니까 날 보내줄 수는 없겠니 이제라도 나는 나를 잊여야 해 그런 법칙 쉽진 않겠지만 아직 날 기다리는 난 너를 안 한 마음이 아파 차라리 나를 미워해 이제 그만 내게 미련 보이지 마 두 번 다시 넌 나를 찾지 마 나로 있네 어서 할 테니까 잔인한 여자라 나를 욕하지는 마 잠시 너를 위해 이 노래 택한 거야 잊지는 마 내 사랑해 너는 내 안에 있어 잊지 않을 거야 슬픔이 가득하지 영원히 우리 평택 기계공학 고등학교 학생들 지금 백인들 다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요 끝까지 다 최선을 다해서 골든벨곡 울렸으면 좋겠습니다 화이팅!